자, 그렇게 해서 바로 지금부터는 고득점 비책 1, 주술목 이 틀린 문장 고르기를 함께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에서는 고득점 비책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형별로 문제 풀이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고득점 비책 1, 문제 풀이 전략 살펴보면요. 주술목 및 각 문장 성분 표시하기 항상 표시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면서 주요 문장 성분, 즉 주술목과 이를 수식하는 수식 성분, 관영어, 부사어, 보어를 찾아서 표시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국어 기본 문장 구조를 잘 살펴주셔야겠죠. 문장 맨 앞에 부사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술목 사이사이에 주어 앞에 있는 내용들은 관영어. 그리고 목적어 앞에 있는 내용들도 관영어. 그리고 술어를 중심으로 해서 술어 앞으로 있는 내용들은 부사어, 즉 부연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 그리고 술어 뒤쪽으로 있는 내용들은 포어, 보충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기본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문장을 보셔야 좀 더 정확하고 손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알게 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스텝 투어. 문법적, 문맥적으로 어색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불필요한 술어나 목적어가 한 개 더 있어서 틀린 경우. 없어도 되는데 굳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첫 번째로 주어 목적어와 어울리는 술어가 이미 있는데. 술어가 이미 있어요. 근데 술어가 될 수 있는 어휘가 또 불필요한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경우라는 거죠. 자, 예문 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거 이렇게 봤을 때 주술목을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 이렇게 봤을 때 주술목을 판단해 주시면 돼요. 주어가 되겠죠. 또의 장외 병. 또의 무엇무엇에 대해서 장외 병. 그러니까 여기서 부사어를 담당하게 돼요. 그리고 허에, 마찬가지로 부사어. 여우, 술어가겠죠. 시어고, 목적어, 그리고 명시해. 뚜렷하다 라고 하는 술어. 자, 구조적으로 봤을 때 굳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 문장인데 술어가 두 개 등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약은 위장병에 매우 효과가 있고 뚜렷하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어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없어도 되는 거 하나만 빼주시면 돼요. 있어야 돼요. 좀 더 자연스러운 술어를 남겨놓고 불필요한 술은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약은 위장병에 매우 효과가 있다라고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문장 맨 끝에 있는 이 명시엠만 빼주시고 인가의 깔 정처야. 저종야 또의 장화의 빙 헌영시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정처야다. 이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주어, 술어, 목적어 형태의 이합동사 뒤에 목적어가 한 개 더 있는 경우에요. 자, 이합동사 뭔가요? 중국어의 어떤 동사 부분에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자체가 술어, 목적을 구성이 돼 있어서 이미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동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또 다른 목적어를 둘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합동사가 쓰이는 문장에서 어떤 목도 다른 제2, 제3의 목적을 두고 싶다. 어떻게 합니까? 계사를 써야죠. 계사는 그때 쓰는 거죠. 자, 예문 보고 살펴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주어 되겠죠. 이징 부사어 되고요. 외하어, 술어 되겠죠. 그리고 그 뒤로 이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목적어도 또 다른 문장 형태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사에 베이징 따쇄 시의 말 베이징 따지, 북경대학교 서문에서 부사어 표현이 되는 거고요. 지에미에 만나는 거죠. 자, 다 목적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의미적으로 살펴보니까 나는 이미 베이징 대학교 서문에서 그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약속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왜? 의미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어요. 의미적으로는 어차피 그를 만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잘못됐나? 목적어 타가 수러, 아, 수러지에미에 뒤에 왔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 대신에 부사어 자리에 계사구 건 타, 앞서 말씀드렸죠. 이런 이합동사가 쓰여져 있는 쓰인 문장에서는 목적어를 놓고 싶으면 계사를 사용해서 수러 앞에다가 첨가시켜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자주 얘기하잖아요. 건 타지에미엔 이라고 해서 건 타지에미엔 지에미엔 타는 지에미엔 방유는 절대 안 된다. 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해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자, 이렇게 고쳐주셔야 정확한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합동사라고 하게 되는 이 동사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시고 그 양이 그렇게 많다고도 볼 수 없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적다고도 얘기할 수 없겠죠. 나올 때마다 꼭 숙제에 놓고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어나 수러가 없어서 틀린 경우 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라는 거죠. 뭐, 그래서 먼저 수러와 연결되는 주어가 없는 경우 그리고 주어, 목적어와 연결되는 수러가 없는 경우 자, 주어는 상황에 따라서 생략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수러는요. 없으면 안 되죠. 수러가 없는 문장은 없어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은 있고 주어가 생략되는 문장 혹은 주어가 없는 문장은 있어요. 하지만 수러가 없는 문장은 없죠. 자, 그래서 예문 볼게요. 자, 진티엔 부서 워만 우리 베이성 암기합니다. 수러 자, 본문의 서예 시험이 되겠죠. 자, 구조적으로 보니까 다 있는 것 같긴 한데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진티엔 오늘 워만 우리는 베이성 암기를 합니다. 무엇을? 커, 원대 서예. 본문의 시험을 암기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자, 이 문장을 어떻게 고치는 게 좋으냐. 오늘 우리는 본문을 암기하는 시험이 있다라고 고쳐주시는 게 매끄럽잖아요. 결국에는 이 문장에서 수러는 베이성이 될 수가 없고 또 다른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수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러로 뭐 여우, 있다니까, 있다 여우나 혹은 진시형 어떤 시험 같은 걸 진행할 때, 취를 때 쓰이는 동사 진시형 혹은 진신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티엔 워만 여우 베이성 크원다 서예 아니면 진티엔 워만 진신러 베이성 크원다 서예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내용 보면요. 주술목이 서로 문맥상 어울리지 않아서 틀린 경우라는 거죠. 자, 그 첫 번째로 주어수러, 수러목적어 주술목이 문맥상 어울리지 않으면 틀리다라는 거죠. 즉, 주어와 목적어와 관계가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혹은 주어수러, 혹은 수러와 목적어 그러니까 즉, 따페이 권시 조합감 관계를 잘 만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문 볼게요. 자, 진원공 주어되겠고요. 정웨이 수러될 것이고요. 뒤에는 다 목적어 되겠죠. 주술목 다 갖춰져 있는 문장이에요. 하지만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어색하죠. 왜? 진나라 문공이에요. 진나라고요. 문공은 우리 예전에 사기 같은 거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진나라 문공은 정웨이 되었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북방의 하나의 큰 강대국이 되었다. 자, 진나라 문공은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이 강대국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뭐 이렇게 이 두 개의 유형을 한번 고쳐볼 수가 있는데 진나라 문공은 북방의 하나의 큰 강대국의 구강이 되었다. 혹은 진나라는 북방의 하나의 큰 강대국이 되었다라고 해서 주어가 진구어, 진나라가 되든가 아니면 목적어가 장구어의 구어죄인 강국의 국왕이라는 목적어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저句话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유형을 한번 고쳐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유형을 한번 고쳐볼 수 있어요. 자, 진구어, 정웨이, 베이팡이, 다, 장구어,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 주어와 목적어가 조합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주어와 이 목적어가 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어색하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로가 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동사표현 무엇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시가 수로인데 주어와 목적어의 목적어가 동격이 아닌 경우 자, 기본적으로 시는 어떻게 씁니까? A, 시, B, 워, 시, 한국어란 나, 한국인이다 내가 한국인인 거고요. 한국인은 또 내가 되는 거죠. 동격의 관계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머리 아플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동격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동사표현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틀린 경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예문 볼게요. 치우티엔더, 베이징시, 리여우더, 하우티엔치 자, 치우티엔더, 베이징 화폐의 관용어되고요. 베이징이 주어가 되고요. 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뒤에는 다 목적어가 되는 거죠. 리여우더, 관용어, 여행의 하우티엔치 좋은 날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동격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석을 보니까 가을의 베이징은요. 여행하기 좋은 날씨이다. 자, 베이징이 날씨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렇게 고쳐보는 게 좋겠죠. 두 가지, 두 가지의 어떤 유형이 있어요. 가을의 베이징은 여행하기 좋은 곳이다. 혹은 가을은 베이징을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이런 형태로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고, 주어가 치우티엔으로 바뀌든가 아니면 목적어가 디상, 장소, 곳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바꿔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깔成 저양. 치우티엔더, 베이징시, 리여우더, 하우티엔더, 하우티엔더, 하우티엔더. 이렇게 고쳐주시면 정췌의 다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수라가 전체 문맥에 어울리지 않아서 틀린 경우. 즉, 문장 전체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전체의 문맥과 하나, 수라가 어울리지 않는 경우라는 거죠. 예문 살펴보면요. 2개의 문장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에 문장 살펴보니까 두 사람 간에 주어 되겠죠. 칸츠라이, 부사어 되고요. 하우샤, 부사어 되고요. 그리고 여우, 있습니다. 수라 되고요. 什么 원티, 무슨 문제, 목적어 되겠죠. 잘 갖춰져 있어요. 니, 주어 되고요. 하우샤, 부사어, 추, 가서, 수라 되고요. 그리고 롱지에, 마찬가지로 수라 되고요. 이샤, 좀, 보, 되겠죠. 자, 이 내용이 뭐가 이상한 거예요? 내용 살펴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칸츠라이, 뭐, 뭐해 보인다. 추측을 나타내잖아요. 추측. 하우샹, 마치, 요, 샤, 뭐, 뭐, 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여. 두 사람 사이에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여. 니, 하이쉬, 하이쉬. 부사어로 가는 거고요. 뭐, 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어떤 선택관계를 나타내는 부사로 가는 거죠. 추, 가서, 롱지에이쉬. 롱지에이쉬. 롱지에 뭔가요? 당신이 가서 용해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왜 용해를 합니까? 용해는 뭔데요? 롱지에는 화학 반응이잖아요. 용해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용해하다가 아니라 당연히 두 사람과는 관계니까 화해시키다 라고 하는 동사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화해하다 라고 하는 동사 롱지에, 롱지에 대신에 롱지에를 써야 한다. 그래서 저지화 인가이 깔정자야. 랑거는 지진, 칸아찔라에, 하우샹 요수는 뭐, 디, 니, 하이쉬, 추, 롱지에이쉬. 가서 좀 화해지음 시켜봐. 라고 하는 내용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